신천지가 경기도 고양시에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했고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2일 CBS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2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했고 지난 8월에 고양시가 이걸 허가했다고 하죠. 허가 이후에 몇 개월 만에 사실이 드러난 셈인데 그런데 이 건물은 이미 과거에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뭐냐면 2018년이었습니다. 신천지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하고 건축을 시도하려고 할 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 반대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양시 측에서 불허 결정을 한 번 내린 곳입니다. 뜬금없이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허가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허가 과정이 좀 미심쩍어요.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상황을 과장전결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과장전결 처리로 허가가 됐다는 사실이 좀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CBS가 그렇게 보도하고 난 이후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허가 취소 서명 운동이 벌어지면서 반대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양시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냐 하면 2018년도의 내용, 그러니까 과거에 불허 처분했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과 함께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가 직권으로 용도변경 허가권을 취소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천지가 보일 반응은 첫 번째는 소송이겠죠. 고양시를 상대로 아마 신천지가 소송을 제기하는 모양새인데 다만 이제 고양시가 잘 대응만 하면 사실상 신천지가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포인트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공익입니다. 공익이 포인트입니다. 공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익산 어양동에 있었던 사례죠. 신천지가 2011년 6월에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허가 신청을 익산시에 내게 됩니다. 익산시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신천지가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이 어디까지 가냐면 대법원까지 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정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대법원이 그때 이렇게 판결했어요. 건축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와 갈등이 현실화되어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면서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서 이게 많이 인용되거든요. 비슷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2015년 11월에 인천 중구의 한 건물의 용도변경을 인천 중구청에 신청을 했지만 불허가 됐어요. 이때 이제 구청 관계자가 신천지와 지역사회의 어떤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서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불허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양시에서 논란이 되는 신천지 소유의 건물의 경우에 환경 2km 안에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 공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세울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송이 진행되면 아마 이 공익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큰 무리 없이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신천지가 소송에서 이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고양시가 직권으로 용도변경 허가권을 취소한다는 전제하에서 신천지가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건물을 매각하고 수면 아래에서 재시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사실 소송도 돌아가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부담도 되게 클 겁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이미지 세탁을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근데 지역사회가 지금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 자신들의 이미지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아마 수면 아래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지금 받아서 굉장히 쾌제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이제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깔끔하게 건물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재시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어떤 사안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건축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고양시가 용도변경 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해서 절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팔고 다른 지역에서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재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우선은 당장에 이제 고양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신천지의 움직임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신천지가 아무리 이미지 세탁을 하고 우리 사회의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신천지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 사회는 신천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